학생과 세상에 가치를 더해주는 강소대학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꿈을 키우는 확실한 길 극동대학교의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과 맞닿아 있어 수도권 지원자 및 입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7학년도 수도권 지역의 지원자 비율은 74% 입학생 비율은 88%입니다. 동서울에서 40분 전철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로 2019년도에는 극동대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극동대역 개통전까지는 부발역에서 셔틀버스를 상시 운행하고 있고 수도권 및 충청지역 29개 노선의 다양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도전정신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과 세상에 가치를 더해주는 강소대학 극동대학교는 융합형 전문인, 산학 밀착형 실무인, 소통하는 인격인, 미래지향적 창조인의 교육 이념 아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극동대에서 나의 미래를 꿈꾸다 인재의 무한한 가치 극동대학교가 키웁니다. 극동대의 모집단위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대학은 총 6개의 단과대학, 27개의 모집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8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브레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은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배출된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최상의 평판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대학은 4개의 학과로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우수한 항공인력을 양성합니다. 21세기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항공산업에서 항공과학을 중심으로 필요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습득하고 더불어 꼭 필요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항공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기술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IT산업 역시 규모와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본 대학에서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활발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보건과학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병원관리 전문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병원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학과로 21세기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예술대학은 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통한 예술교육을 심층적으로 시행하여 예술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합니다. 예체능학과의 특징은 현장중심의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실기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학년도 극동대학교의 입학전형 주요사항입니다. 수시모집에서는 입학정원의 94%에 해당하는 893명을 선발하며 정시에서는 6%에 해당하는 55명을 선발합니다. 우리대학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위주 일반전형을 포함하여 총 9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전형 1회, 일반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형 1회, 총 2회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모집은 다군 4개 모집단위에서 총 55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나군 실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증가되므로 반드시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등록 포기자와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 주요사항입니다. 입학원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인터넷과 창구로 접수를 받습니다. 원사 접수 시 서류 제출 대상자는 9월 15일 20시까지 극동대 입학 홍보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는 9월 26일 극동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할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면접 및 실기고사는 9월 27일에서 9월 29일 3일간 이루어지고 연극연기학과의 경우 30일까지 4일간 실기고사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일시와 장소는 9월 22일 15시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입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는 12월 8일에 발표됩니다. 간호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중 최소 1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입니다. 학생부의 성적 산출 시 반영비율은 교과 성적 90%, 비교과 성적 10%로 산출되며 교과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 3학년 80%입니다.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중 석차 등급, 상위 2과목이 반영됩니다. 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6개 교과 중 석차 등급, 상위 8개 과목이 반영됩니다. 반영교과가 없는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수시모집 전형 유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입니다. 정원 내 일반학생 면접전형과 정원 외 특성화구, 농어촌,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지역특성화 인재전형과 대학특성화 인재전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10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고사 60% 및 1단계 성적 4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실기 전형은 학생부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사회체육학과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20%, 실기 60%, 서류 20%로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 제출서류는 대한민국 농구협회 실적증명서와 대한민국 농구협회 개인기록증명서입니다. 면접평가 위주 일반학생 전형의 모집인원은 584명입니다. 일반학생 전형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일반학생 전형 최초합격자 및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학생부 등급 및 본교 환산 점수입니다. 실기평가 위주 일반학생 전형의 모집인원은 95명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 검정고시 및 외국고 출신자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실기평가 위주 일반학생 전형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실기평가 위주 일반학생 전형의 최초합격자,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학생부 등급입니다. 특기자 전형의 모집인원은 2명입니다. 실기 60%, 서류 20%, 학생부 20%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역특성화 인재전형의 자격기준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입니다. 모집인원은 4명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로 10배수를 선발 후, 2단계 면접고사 및 1단계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지역특성화 인재전형,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대학특성화 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은 208명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로 10배수를 선발 후, 2단계 면접고사 및 1단계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대학특성화 인재전형,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단계별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은 발전 가능성, 전공적합성, 인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문화적 소양, 경험의 다양성을 평가합니다. 전공적합성은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을 평가하고, 인성은 성실성과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과별 선발 목표가 나타난 특성화 인재상입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의 지원자격 및 지원 불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며, 모집인원은 12명입니다.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농어촌 학생전형의 지원자격 및 지원 불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선발하며, 모집인원은 24명입니다. 농어촌 학생전형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기회균형전형의 모집인원은 15명입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기회균형전형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수시모집 면접순서 안내입니다. 면접실 입실 후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일반전형 5분, 학생부 종합전형 10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한 뒤 퇴실하시면 됩니다. 일반전형 면접평가는 지원자 1인을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교양영역 중심의 면접을 통해 교양 및 일반상식, 인성 및 태도, 전공적성 적합도, 논리적 사고, 표현력 및 비전을 평가합니다. 극동대는 교과적 지식을 포함한 학문적 역량을 평가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면접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 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지원자 1인을 입학사정관과 평가위원이,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 내용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문제 분석 및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업역량, 자기주도성, 성실성, 리더십을 평가합니다. 평가 영역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제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학과별 등록금입니다. 정시전형 주요사항입니다. 정시 입학원서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일간 인터넷과 창구로 접수를 받습니다. 정시모집은 다군 4개 모집단위에서 총 55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군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증가되므로 반드시 극동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등록 포기자와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수능 점수는 100분위를 적용하며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영역 각 35%씩 70%, 탐구 영역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 100분위 점수 30%입니다. 수학 가형을 응시한 경우 가선점 10%가 부여됩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수능 영역 절대평가가 도입되므로 수능 영어 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한국사 과목 필수 지정으로 인해 성적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나군에서 항공운항 서비스학과와 항공정비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운항 서비스학과와 항공정비학과는 수능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2017학년도 정시나군 일반전형 경쟁률입니다. 2017학년도 정시나군 일반전형 모집단위별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기준 수능 본교 환산 점수입니다. 정시나군의 전 모집단위는 수능 40%,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모집인원은 55명이지만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원은 정시모집 원서 접수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17학년도 정시나군 일반전형 경쟁률입니다. 2017학년도 정시나군 일반전형 모집단위별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기준 수능 본교 환산 점수입니다. 정시나군, 농어촌, 특성화구, 기회균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경우 항공운항 서비스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항공운항 서비스학과는 수능 60%, 면접 40%로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모집하며, 모집단위, 지원자격, 제출서류는 수시 전형과 동일합니다. 극동대학교의 경쟁력, 졸업생 진출 현황입니다. 각 분야에 진출하여 극동대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졸업생들처럼 극동대의 탁월한 인재를 통해 세상에 가치를 더해갑니다.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력을 키워 꿈을 이뤄주는 극동대학교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극동대학교의 캠퍼스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입학 관련 문의는 1588-7470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